무려 10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본당이 있습니다. 춘천교구 홍천본당인데요. 긴 세월 우리 땅의 역사와 괴를 같이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100주년 기념 축복장을 보내 홍천본당의 100주년을 축하했는데요. 오늘 CPBC 뉴스는 보금화를 향한 100년의 발걸음을 기리고자 홍천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 미사 현장 영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